괌 등에 큰 피해를 준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진로가 일본 쪽으로 꺾이면서 제주는 다음 달 3일 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마와르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필리핀, 마닐라 북동쪽 약 74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, 최대 풍속 초속 43m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서진하고 있습니다. 마와르는 모레 오전 9시쯤 타이완 남남동쪽 약 540km 부근 해상에서 방향을 완전히 꺾어 일본 오키나와 쪽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달 3일 오전에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다다르면서 서귀포를 포함한 제주는 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